세계 최고 투자자 워렌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고 있죠. 채권이 많이 올라서고 있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을 사야 되나 주식을 팔아야 되나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워렌버핏이 그렇게 얘기했죠. 채권 말고 주식을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죠. 지금 금리 올라가는 부분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대강 통찰 조금만 발휘하면 답이 나오죠. 주식 사면 됩니다. 주식. 지금은 주식을 살 때지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채권 사야 되는 건가 어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셀트리온 성장성과 내기를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죠. 옛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셀트리온의 성장과 내기를 하지 마라. 셀트리온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 여기에 내기를 걸지 마라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에 내기를 걸게 되면 부의 지름길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그 성장이 올해부터 그야말로 급성장이죠. 이제 올해부터는 급성장의 발판이 너무나 강력하게 잘 셋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단기 주가 흐름에 크게 연연해 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무조건 쓸어 담고 포담고 주서 담아서 주식 수를 많이 늘린 사람이 나중에 제일 크게 웃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의심하지 마라. 이건 의심할 게 없죠. 의심할 게 없습니다. 불안해하지도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매도 버튼 지워버리고 네 맘대로 해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 되죠. 하루 이틀 주식하고 끝낼 거 아니다. 한 달 두 달 주식하고 끝낼 거 아니다. 그러면 선택을 셀트리온 했다 그러면 잘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바라보는 관점이 변할 수가 없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레키로나 와 레키로나 좋다 뭐 이랬는데 레키로나 좋은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이제 시작이죠. 이제 레키로나 풀린 지가 10일 됐어요. 10일 됐는데 10일 좀 넘었는데 왜 빨리 레키로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제 곧 있으면 승인이 되겠죠. 승인이 그냥 거의 됩니다. 거의 90% 이상 고지를 넘었다. 리제네론이 알려졌죠. 워렌 버핏이 팔까 말까 시계재료의 증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시계재료의 증시처럼 움직이고 있죠.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눈에는 시계재료 아닙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아주 잘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도 지금 잘 보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인상을 딱 쓰면서 야 나는 잘 보이거든 그러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얼굴이 시계재료인데 시계재료라고 보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화창한 지금 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도 아주 화창하게 보고 있죠. 주식시장 낙관농 고수하고 있죠. 채권 금리 상승 우려를 일축해버렸죠. 파워로 이장하고 똑같이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일축을 해버렸죠. 이렇게 채권 투자하지 마라 하면 손해라기보다 수익률이 상당히 뒤처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불안한 주식 투자자들에게 신락같은 희망이다 이러고 있는데 신락같은 희망 아닙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불안해할 그런 시기가 아니죠. 지금은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고 돈을 계속 푸는 상황이고 파워로 이장이 긴축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지금 이게 계속 올라가는 조건이 되려고 하면 시장이 아주 좋아져야 되죠. 뭔가 다 좋아져야 되고 코로나도 다 잡혀버려야 되고 정말로 백신 맞으니까 코로나 없이 이제 여름 되니까 마스크 벗고 전부 다 해수욕하러 다 하고 이제 코로나 그까짓 별거가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여름에 그렇게 마스크 벗고 활개를 치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딱 잘라서 말하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때 렉키로나 없이 뭘 어떻게 해 보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경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걸리면 렉키로는 맞아야 되죠. 옆에 딱 빛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후유증에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몇 년까지 몇 년도 평생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특히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걸리면 안 돼요. 걸렸다가 특히 축구선수나 농구선수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중증으로 갔다가 돌았다. 그러면 운동선수의 시기가 엄청나게 짧아질 겁니다. 특히 폐쪽으로 와버리면 그런 운동선수들의 가장 기본은 지구력이죠. 폐활량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막 뛰어다닐 수 있는데 폐 문제가 생겨서 15년 동안에 하루에 담배 3개 3갑을 피던 사람보다 폐활량이 더 나빠지는 그런 폐를 딱 가져버리면 은퇴하죠. 뭐 안 됩니다. 어떻게 이제 코치의 길로 걷던가 이래죠. 그런 상황이죠. 레케로나는 이제 세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와서 전 세계에 깔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자 그리고 투자의 규제의 워리 머핏이 미국 주지원이 낙관능을 고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의 진전이 고르지 못해서 종종 낙담하게 하지만 미국만큼 인간의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게 한 장은 없었다. 그러면서 그간 심각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앞으로도 성공 스토리는 미 전역에 퍼져 있다. 절대 미국하고 내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셀티륜을 보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딱 이거 내용을 보니까 딱 셀티륜을 타겟팅한 그 말이죠. 지금 그간 심각한 장애물들이 계속 공매도고 어쩌고 하고 중간에 주가가 좀 내려갔다가 이렇게도 하고 각종 셀티륜의 발목을 잡으려는 또 이제 우주의 소리도 들리고 또 레키로나는 독이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미신에서 계속해서 자전거 돌리고 뭐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있었고 했지만 결국은 그런 장애물들 다 극복하고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해놓고 계속 미국하고 내기하지 마라. 이거죠. 미국이 내려간다. 이런 거에 미국이 성장을 못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기하지 마라는 겁니다. 미국은 계속 성장한다. 이 얘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셀티륜의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났죠. 정확하게 드러났죠. 셀티륜의 성장과 내기를 하면 안되겠죠. 그런 부분하고 내기하면 안됩니다. 올해 아마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셀티륜의 공매도 상환이 공매 상환이 거의 다 거의 다 될 겁니다. 가장 공매 상환이 크게 된 종목 2021년도에 가장 공매 상환이 많이 된 종목 하면 1위 셀티륜 셀티륜 그렇게 신문에 아마 날 겁니다. 그렇게 지금 모든 상황이 셋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버리면 되죠. 지금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낙관론자입니다. 낙관론자 비관론자들이 돈을 크게 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주 낙관론자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큰 꿈을 꾸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큰 돈을 버죠. 대표적인 낙관론자가 바로 워렌버필 상승하는 채권금리 언급을 했는데 채권투자할 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요즘 채권은 있을만한 곳이 못된다. 전세계 고정수입 투자자들은 암울한 미래 직면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거기 끄덕끄덕 하면 되죠. 끄덕끄덕 하면 되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채권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 되려고 하면 길게 안 썼죠. 워렌버필 길게 이렇군 설명 안 했지만 그동안 설명 많이 해드렸죠. 얘는 채권이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되고 심각한 긴축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주지 못해서 계속 엄청나게 흥청망청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는 게 없습니다. 왜냐 코로나 상황이죠. 코로나 이제 곧 있으면 잡힐 거야 이러고 있는데 잡혀봐야 잡히는 거지 그거 뭐 코로나 치료제도 보면은 우리 약이 나오면 세상에 코로나 없어요. 다 그러고 있지만 나와봐야 그게 뭐 되는 거지 말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숨막힐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거다 하는데 지금 셀티련에 대한 그런 설명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셀티련하고는 절대로 내기를 하지 마라 그러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셀티련 셀티련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죠.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가죠. 근데 올해는 좀 특별하죠. 아주 그동안에 성장하던 스피드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재료를 다 깔아놨습니다. 재료를 다 셋업을 해놨죠. 이제 요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이런 성장성이 이제 모소대나무가 자라듯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완전히 마련이 되어버린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하죠. 셀티련은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